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때 그때 한 마리로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대형문어라 오! 왔어? 오 너 왜 그러니? 와... 떨어졌지? 이거 뭐지? 뭐야? 앞으로 쨍 쨍 같다고? 어 앞으로 끌고 갔거든? 앞으로 끌고 갔어 그래 원래 딴짓하고 있으면 거기가 와 참돔 같은데? 참돔이라고? 앞으로 끌고 간 건 참돔이에요? 팔이 확 참돔이래 이 정도 끌고 가야죠? 어우 나 지금 깜짝 놀랐네 낙제 놓친 줄 알았지? 빨리 걷어봐라 밑에 다시 껴 그거 남은 밑밥으로 빨리 개노려 봐봐 어떻게 되어 있나 아니라고? 돌돔이네 바늘이 없네 돌돔이네 바늘이 없네 아 나 따였네 바늘을 바늘을 바늘 잘랐네 바늘 잘라먹었네요 돌돔이 돌돔 돌돔이네 돌돔 한도 많네 와 이거 봐 바늘 끝에 바늘이 없잖아요 바늘이 돌돔이네 돌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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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돔이네 어우 씨 대물돌돔이냐고? 큰 놈이었어? 컸어? 어땠어? 큰 놈이야? 사자 정도 됐어? 낚시대 끌고 가는 줄 알았어 집중해서 오빠 너는 집중해라 이제 버퍼 없어졌으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 왔어? 왔어 왔어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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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쓰고 있어 샴푸님 왔어요 샴푸님 드디어 입줄 왔어요 너 드디어 잡아내야 된다 떨구면 큰일 난다 자 형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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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쓰고 있어 과연 뭐야? 힘쓰고 있어 돌돔이야 와아아아아아 돌돔이다 우와 사이즈 괜찮다 우와 드랍봉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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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대 조심해라 초리대 초리대 나나나나나 조심해라 사이즈 괜찮죠 우와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사이즈 괜찮죠 비제이 마네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네님 5개 선물 고마워요 우와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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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역시 집중하니까 잡네 사이즈는 재봐야될거 같은데 4차는 안될거 같고 3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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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네요 3차 되겠네요 3차 우와 잡아냈어요 돌돔 잡아냈어 돌돔 우와 우와 와 훅킹 이게 요렇게 훅킹했기 때문에 안 잘린거에요 아니 사이즈 돼 요렇게 훅킹했기 때문에 안 잘린거에요 보이시죠 옆으로 주둥아리 앞으로 앞으로 있으면 잘렸잖아 우와 감사합니다 현아님 앞으로 있으면 잘렸단 말이지 옆으로 딱 훅킹이 됐기 때문에 안 잘린겁니다 그쵸? 딱 훅킹 됐어 우와 대박 우와 현아님 백정 감사해요 아 땡큐 말하시네 이빨 보세요 이러니까 다 잘려 버리지 아 이렇게 이빨 봐 이빨 멈춰봐봐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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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오우씨 무는거 무는거 봐봐 아까 그래서 잘린게 이거에요 지금 훅킹이 잘되야돼 그래서 와이어줄 형님한테 받아왔고 얘가 바다에 폭격 폭격자재 얘가 폭군 바다에 폭군 어 돌돔인데 이놈 이빨 어마어마겠어요 와이어를 지금 이거 가위 사이즈 재난 많아 예 뭐 방생사이즈 훨씬 넓죠 지금 거의 삼자네 삼자 가까이 되는데 삼자 가까이 되잖아요 그쵸? 삼자 가까이 되죠 그쵸? 에? 삼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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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맞지? 우리 한국식으로 삼자네 삼자네요 삼자 우와 삼자다 아니 이혼을 훨씬 삼자에요 삼자 삼자네 삼자네 우와 여러분 잡았어요 돌돔 심어먹는 애 맞어 돌돔 심어먹는 애 우와 여러분 돌돔 장관했으니까 질착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아 이거 아 이거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돌돔 두 번째 잡아요 돌돔 두 번째 처음에 거는 사자는 좀 귀하죠 사자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삼푸님 아니 돌돔은 삼자도 인정해 주셔야 돼 돌돔은 삼자도 저 정도면 괜찮죠 지금 때 저기 뭐야 참돔 사자보다 낫지 뭐 아니면 다행히 삼자란 삼자란 한글자막 by 한효정